어, 뭐야. 어, 농봉인가 설마? 정찰이 좀 빨려왔는데, 여깄이? 느낌이 좀 쎄가지고, 이거. 흐흐흠. 재밌어요, 하단 말이야, 약간. 일꾼, 일꾼 좀 잡아야겠는데, 이거? 왜 이렇게 내 본진을 보고 있는 거지? 농봉 진짜 은봉 같기도 하고, 이거. 자, 이거 잡아봐. 상대는 저태되니까, 투적은가? 혹시나긴 모르겠는데, 컨트롤러 잡아볼게요. 1대1로 싸우면 프로브가 무조건 이겨요. 아, 죽됐다, 운다. 야이씨. 와, 꼬셔봐, 꼬셔봐, 꼬셔봐. 꼬시면서 시간을 벌어봅시다. 자, 꼬시도 하나 지워주고요. 자, 꼬실 수 있죠? 많이는 안 왔네. 컨트롤러 막을 수 있겠다, 이거는. 이거 좀 끼긴 했는데, 잡아봐. 이 정도면 충분히 막죠? 아, 또 온다. X됐다. 네 마이 더 온다. 자, 컨트롤러를 막아봅시다. 빼면서, 어우, 좀 빡세긴 한데. 자, 상대 농봉 풀리게끔 의도, 양컨으로다가, 그, 유도를 할게요, 양컨으로. 양컨으로. 양컨으로 유도해봐. 포 하나 지워주고. 자, 무궁이 좀 빡세긴 하지만, 이게 약간, 세방감으로 꼬시면은, 막아지거든요, 이거. 자, 뭐 잘 막고 있죠, 일단은. 자, 만든 거, 돌려주면서. 프로브로 딜. 다시 컨트롤. 자, 포토까지 지어서, 링까지 방어할게요, 이거는. 이제 오면은. 링이 올 겁니다, 좀 있으면. 일 해놓고, 이거 다시. 이 정도면 잘 막은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자. 링이 올 거라서, 캐논을 두 개까지는, 안전하게 지워주겠음. 투적은 해, 상대. 일단은, 잘 막았죠? 교놈새끼 막, 막히고 나갔네. 사실상 1대1로 이긴거라, 이러면 할만하긴 해. 링이 또 오긴 하겠는데, 프로브 잘 비벼주면은. 이제. 막을 수 있거든요. 헬프, 헬프미. 이 정도면, 농봉을 일단 잘 막았죠? 길을 막아서. 링 못 오게 길을 막아주고 살짝. 자, 꼭. 길을 막아줘. 위면서. 육림은 뭐 가볍게 막죠, 이거는. 자, 됐어. 자, 일꾼을 복구해보자 이제. 농봉을 잘 막고 링도 막았으니까. 상대 투적을만 상대하면 되니까, 우리가 나쁘진 않거든. 우리가 둘 다 뭐 엄청 암이 아닌 이상. 상대 SCB 러브야, 아이디? 아, 그렇네. 하하. 질럿. 비켜 볼래? 지구야. 아, 그렇네. 수세민이 오랜만이네. 야, 그러고 보니까 상대 아이디가 SB 러브였구나. 100% 오는 상황이긴 했네. 아, 이래는 약간 좀. 아, 상대 뭐야. 상대 토스였구나, 나. 야, 이거 약간 그. 토스면은. 자, 무리 좀 해볼까? 내가 최종관이. 마크. 출만노스 마크 때문에. 어. 어. 아, 우리 아리님 또, 오만 원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아리님 그러면 다음 판에 채널에서 뵐게요. 자, 이거 약간 멀티를 좀 먹고 싶긴 한데, 몰래 먹어볼까 한 번. 자, 상대가 어쨌건 내가 큰 운이 많은 걸 봐서, 나한테 안오거든 심리상 두개만 몰래 지워봐 이 와중에 테라니 죽었네요 내가 너 죽을 줄 알고 토 막아놨어 열두시와 자 일단 테라니 일단은 좀 사라지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또 우리팀 죽을 걸 대비해갖고 시비로 올 수 있게끔 공사해놨거든요 일꾼 열두시로와 테란 화밴드 엄청난 예상이었죠 이거는 줄럽도 아끼고 모아봐요 그래도 상대 테라니 죽였기 때문에 목목 막히고 나가서 불리하진 않아 근데 9시 드라곤이네 잠깐만 9시도 뒤질 수도 있겠네 잘하면 PC방 PC방 요새 10시까지일거에요 아마 테라니 12시로 안오나요 안오면은 내가 먹는다 그냥 일단 일단 질러 다 먹혔네 지는거 아냐 이거 야 위험한데 다크발질 다크발질러 가보자 한번 빌딩 빌딩 뭐해야되지 내가 지상이 좀 딸리니까 나 욕을 박아 나 꺼져 흐흐흐흐흐 이 새끼가 죽고나서 어 먹으라고 내가 조언해 주니까 나한테 욕을 박아? 죽어 그러네 어이가 없네 일단은 매운맛한테는 매운맛으로 갑니다 싸가 적게 이씨 어? 내가 초반에 얼마든지 막았는데 허무하게 죽었으면 미안해 해야지 어디서 욕을 받고있어 사과자 온 새끼 일단은 루타 대비좀 할까 내가? 내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욕박지마 인마 나도 욕 잘해 욕박지마 인마 자 일단은 조리템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차피 웃기네 조리템이야 어.. 아무튼 웃긴 상황이 됐는데 야 어쨌건 간에 괜찮아 아홉씨가 잘하고 있어 가지고 아, 테란 동맹 끊었어? 어이가 없네, 테란 테란 동맹 끊었어, 나? 네, 끊어 아니, 토스님 9시 앞마당 깨어 니니 먹어야 이겨요, 우리가 쟤는 내가 죽여야겠다 아, 깨드지 말아봐 말은 드리게 해줘야겠구나 아가리 닫고 있어 죽여줄게 자, 일단은 상대가 탈일 수도 있으니까 좀 안전하게 예배해 봅시다 테란이 나중에 나 죽이려고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어림도 없다, 인마 9시 앞마당은 테란이 먹어가지고 뭡니까 어, 탈퇴긴 하네 테란이 먹어가지고 우리 토스가 멀트 먹을 데가 없단 말이야, 지금 그쪽에 같이 가보자 자, 같이 가면서 뭡니까 우리 토스가 멀티를 못 먹으면은 게임이 좀 애매하니까 한번 가자 근데 가도 되겠다 센터 나옴 일단 테란을 조질게요 테란 꺼져 욕을 박아 죽을라고 구암마 멀티 하세요 자 팩토리 짓지마 다 알고 있어 너 지금 나 죽일라고 탱크로 임마 자 테란 일로와 임마 어딜 도망갈라고 일로와 공병을 끊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에 대한 어딜 이사갈라고 테란 자 자 저 때문에 지금 게임이 불리졌으면 인마 우리한테 미안해야지 싸가지 없게 어디서 욕을 박아 일로와 일로와 이 자식아 일로와 죽어 이 자식아 죽어 이 자식아 죽어 죽어 한 마리도 남겨주지 않겠다 한 마리도 일로와 어 임마 싸가지 없는 새끼가 어 근데 게임이 왜 이렇게 애매해졌냐 상황이 자 7도 견제 한번 합시다 어 일단 컷트워드 모아주긴 해야겠다 컷트워드 모아봐봐 opened 뭐라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헤 아 존나 말하네 근데 여기도 존나하네 흥 으으으응 니가 말한거 다 미대 니 딸 수고 반차단 상태야 응 반사 응 반사 욕존나는데 아 뭐야 백불 자 커맨드 깨버려요 이거 서세요룸 아 뭐야 아 뭐야 백불 자 배럭도 깨버려 응 반사 자 화가 많이 났죠 지금 테란 패드립을 오지게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패드립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테란이 화나가지고 자 지금 하얄몸이 꾸드려 맞으면서 욕을 받기 바쁘죠 지금 하지만 뭐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거 응 땡큐 고마워 정신년 흐흐흐흫 이 뒤져 님이래요 으음 미소개요 자 화가 많이났어요 지금 이래서 싸가지 없게 하면 안됩니다. 게임을 미안한 줄 알아야지 어디서 욕을 박아 죽을라고 자 아무것도 없지 그게 너의 미래 이제는 게임을 합시다. 이제 벌리 하나 보냈으니까 제대로 할 때가 됐거든 이제 자 갑시다. 유탈이 있긴 한데 무섭진 않아요 원가스 탈이라 자 7 안마를 가볼까 여기 자 8 리버 이거가 겁나게 쎕니다 지금 내려지면은 자 공력도 견 리버라서 라인 잡아봐 여기서 오는거 분산해서 점사 1.4 자 토스 경력이 많긴 하지만 이번가 겁나게 쎕거든요 지금 어 토스 권리 많긴 많네 막히긴 하겠다. 근데 막혀도 이렇게 소모되면은 제가 손해는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우주려놓고 한 3부대쯤 잡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아 두부대 코어스도 모아주고 코치는 깹시다. 2포지라서 코치 필요가 없거든 자 그 와중에 우리 토스 형은 묵묵히 잘하고 있죠 일단은 괜찮아요 자 이러면서 7 안마당 견제까지 한번 더 들어간다면은 괜찮겠죠 괜찮겠죠 아 짧지 않아 누나가 좀 쎄네 생각보다 2팀 어 이런 쉬네 꺼졌네 이제 컷을 좀 써볼까 하소가 좀 많아가지고 좀 쓸만하겠죠 이제 장면이 밀탈 좀 잡자 밀탈 어 멀티 먹어 소스 우리팀이 멀티 먹으면 돼 어차피 내가 상대 이거 약간 어그로 끌어주는 동반에 멀티 먹으면 되니까 자 잘 잡아봐 공중 잡아보면서 리버만 합시다 리버만 자 광일업도 해주고 상대 토스가 멀티가 좀 많은가 물량이 잘 나오긴 하네 생각보다 티존까지 장악을 해야겠는데 이제 웹도 갈까 웹도 간기네 톨토가 육도 있구나 물량이 생각보다 조금 많다 했더니 육을 먹는 중이긴 하네 좀 빼면서 자 스플레이션 죽습니다 다크는 이제 이거 오시면 안 되죠 제가 머리도가 많다는 거 자 샤틀러 컨트롤 좀 해줄까 아케이드 아케이드 좀 해가면서 자 막아봐 옮겨보자 이제 스플레이션을 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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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amline 형 일단은 3리버, 5리버, 7리버 포도까지 나오면 리버가 좀 많겠는데 포도까지 좀 기다려볼까 포도는 유지시켜놓고 웹까지 업이 됐기 때문에 웹 세멘트가 가능하거든요 이거 한번 가보자 드라곤은 버리고 필요없죠 드라곤은 가자 거의 풀리버야 이제 풀리버 10리버 되려나 이거 태우면 딱 10리버구나 가자 10리버 좀 쎄거든요 여기다 내려볼까 내려봐 10리버 아 늙지 않을거에요 10리버라 아 나갔네 아 수돔이 골 넣었다고 구화중이 어허 나중에 다시 보기 봐야겠니 그래 어구